연휴를 마치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연휴라고 해봤자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 날 개장을 한 건데요.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어요.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가 폭등을 했고 나스닥 선물도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죠.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개인 출자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국내 증시의 랠리가 해외 주스 대비해서 더 강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시장이 오후에 뒷심이 좀 부족했죠.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힘은 없어요. 유동성? 네, 아직까지는 풍부합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주식예탁금이 70조에서 80조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주식예탁금도 최고치를 찍고 약간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로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섹터라든지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 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많은 종목을 매매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 확실하게 분석한 종목, 두세 종목 정도만 압축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불안한 건 뭐예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덜 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할 이벤트로는 중국의 양회가 있어요. 양회에서는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진행될 중국의 양회에서 뭔가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성공 투자를 향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를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강의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다양한 시황 정보들 올려드릴 거고요.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제가 해소시켜 드릴 거고요. 특히 지난 강의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내용들 쭉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41강 공모주 단기 매매법입니다. 자 이 시간 이 강의의 이름이 주식의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적게라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다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40강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모주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로 시장에 뛰어든 분이 많죠. 그러면서 공모주 투자도 예전보다는 훨씬 활기를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기 매매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모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상장되면 그 기업을 사도 됩니까? 보통 공모를 한 다음에 시장에 상장되면 주가가 급등 출발하죠. 그때 따라잡는 매매를 한다? 물론 손이 빠르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순식간에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매매의 기본은 공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공모에 참여하셔서 적더라도 주식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상장 직후 그날 혹은 당일, 다음날, 다다음 날 이 정도 내외로 차이 실현을 하시는 방법. 그게 사실은 공모주를 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참여해봤자 몇 주 받겠어? 물론 경쟁률이 심하면 몇 주 못 받아요. 맞습니다. 정말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모주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보는 방법도 딱히 없어요. 주 수를 조금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한다면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모에 참여해서 상장 후 차익 실현을 하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주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루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공모주란,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주가 뭘까요? 요즘에 기사에서 공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공모는 새로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은 뭐예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일반이죠. 일반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공모주는 이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공, 모, 주 이렇게 볼 수 있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 우리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고 선을 보일 건데 우리 기업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회사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죠. 자본금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이 공모주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공모에 참여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한국의 주식회사 제도를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이전 강의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1강이었던 것 같아요. 1강. 1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회사 제도를 간단히도 알고 넘어가야 이 공모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건 아니에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죠.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가 이 주식회사라는 건데 사기업 가운데 가장 발달된 고도의 기업 형태입니다. 사실 이 주식회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투철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조달을 하고 싶은데 대출은 안 해줘요. 왜? 내가 아직 신용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힘들어요.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부담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큰데 돈이 없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에 지분을 줄 테니 투자금을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어때요? 주가도 올라가고 투자를 한 사람들도 돈을 벌고 저도 좋죠. 저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익이 많아지니까 제가 가는 주식의 가치도, 제가 갖는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주식의 양도는 또 자유롭고요.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어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 제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물론 해외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시작이 됐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1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에 대한 사업 마인드도 있는데 돈이 없을 때 자본금을 받아서 그 자본금으로 내가 이익을 내고 또 나에게 투자한 사람,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모주회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 공모주는 새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입문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기업의 상장에는 많은 자금이 몰리고요. 때에 따라서 상장 기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몇 달 전에 핫했던 기업들을 한번 보면 빅히트 엔터라든지 BTS,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소속사죠.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상장할 때도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대형주죠.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사의 가치가 재평가됐기 때문에 상장 시점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SK바이오팜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형 바이오사죠. 다 보니까 상장 전부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진 종목이 주식시장에 신규로 런칭을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많은 자금과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자, 주식에서 많은 관심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가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예정된 IPO 기업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5개의 기업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올해 IPO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공모에만 참여를 하셔도 적게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공모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물론 상장 당시에 시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여기 제가 랭크되어 있는 5종목 정도만 관심을 가지셔도 올해 IPO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요. 이들 기업들이 상장할 때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도 많겠죠. 예상 시가총액은 20에서 30조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간편결제 시장 굉장히 커지죠. 예상 시가총액 10조 정도 IPO는 상반기에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페이지 코로나 때문에 웹툰이라든지 게임 이런 부분의 컨텐츠 가치가 상당히 크게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같은 것들을 많이 서비스하고 있죠. 예상 시가총액 3조 상반기에 예상이 되어있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카카오 계열사죠.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 모 회사의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왜? 보통 자회사가 상장되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약간 고평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하기 전보다는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요. 그럼 그 기업들의 모 회사, 그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최근에 카카오가 강했던 것은 이런 카카오뱅크, 페이지 이런 기업들의 상장 기대감도 분명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그룹의 백신 개발 업체입니다. 예상 시가총액 3조고요. 역시 상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LG그룹의 배터리 관련된 기업인데요. 예상 시가총액은 한 40조 정도 됩니다. 이 기업은 상반기일 수도 있는데 하반기일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상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언제 상장을 하는지 보시고 공모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나중에 많은 재산을 또 형성을 하셨을 때 공모에 참여하면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거랑 많이 해보다가 나중에 진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공모도 참여해보시고 주식도 받아보시고 상장 후 차익 실현도 해보시고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런 IPO 일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사이트 중에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고요. 누구나 들어가서 공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IPO 스탁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공모 관련된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공모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IPO 캘린더인데요. 지금 보는 건 예시예요. 예시로 2월 거. 2021년 2월. 지난달 거죠. 지난달의 공모인데 보시면 상장, 상장, 청약, 환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IPO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PO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도 투자에 대한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페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대기업이 상장할 때는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를 반드시 들어가서 공모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니까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자. 이 부분이고요. 그럼 공모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모주는 처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선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려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나 대용주일 경우 이게 중요하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나 대용주일 경우 시장 자금이 일시적으로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쏠린다는 게 더 중요해요. 일시적. 일시적으로 쏠리면서 장 초반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S에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업이 최초로 상장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기사가 우수수수 나옵니다. 뭐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성장성이 있고 경쟁률은 얼마고 공모가는 얼마였고 시초가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이 수수수 송출되면서 보통 이제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 분들께서는 공모주를 받으셨으면 상장하자마자 차익신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성장 기대감이 높거나 대용주일 경우 시장 자금이 일시적으로 쏠리거든요. 보통 공모주가 상장해서 급등했을 때 그 급등을 지키고 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공모를 받아서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급등 출발해서 거기서 급등하고 상한가를 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대로 차익실험 매물이 후수수수 나와요. 그래서 공모가 근처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상장 첫날 혹은 다음 날 혹은 그 주 내로는 차익실험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공모주 단기 매매법이에요. 공모주 단기 매매법은 상장이 됐을 때 그 종목을 사고 파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참여를 해서 상장 전에 주식을 받으셔야 돼요. 주식을 받고 상장하게 됐을 때 바로 차익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주 단기 매매법으로 말씀을 드렸고 경쟁률이 세다면 내가 적은 자금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은 주식수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단기간의 2배, 3배 그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익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종목은 상장 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만 잘 하신다면 아주 안정적인 투자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공모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강의 중에서 뭔가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강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난 강의 보는 법,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장중시황 여러 가지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은 주린이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모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특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공모주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몇 종목 볼게요. 상장을 했던 2021년 1월 1월입니다. 1월 1월 IPO를 했던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모주들이 상장 후 급등을 했어요. 자, 세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면 핑거, 모비릭스, MBT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돼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1월 달에 IPO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상장된 지 한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새내기 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거의 공모가는 얼마였어요? 1만 6천 원이었어요. 상장 시초가는 얼마였죠?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모비릭스의 공모가를 볼게요. 1만 4천 원이었어요. 상장 시초가는 얼마죠? 2만 8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MBT의 공모가를 볼게요. 1만 9천 원이었어요. 상장 시초가는 얼마죠? 3만 8천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가와 상장 시초가 사이에 뭔가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모든 종목이 2배씩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장 시초가에만 매도를 해도 공모 받은 금액의 2배 정도 100%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 공모주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리고 공모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는 30% 아닌가요? 맞죠? 하지만 공모주는 달라요. 공모주는 처음에 등장할 때 공모가 대비해서 90에서 200%까지의 주가 레인지에서 시초가를 형성합니다. 공모주가 상장할 때 최고 떨어져서 상장되면 얼마예요? 90%의 가격으로 상장이 돼요. 최고 올라서 상장되면요. 200%의 가격으로 상장이 돼요. 90에서 200%? 어때요? 괜찮죠? 90%면 110%가 돼야지 양쪽 균형이 맞잖아요. 하지만 하단으로는 짧게고 상단으로는 2배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들이 상장하면서 단기에 급등하고 공모가 3배, 4배, 5배까지도 주가가 단기간에 뛸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200% 상승으로 출발한 다음에도 상한가가 30%니까 거기서 30%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 두 번, 세 번만 상한가를 쳐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다만 단점은 뭐예요? 이런 공모주들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에 참여해도 몇 주 못 가져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 10억 정도 있으면요. 10억 정도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 분들께서 보통 공모에 참여하시는 금액은 3천만 원, 4천만 원, 많으면 1억, 2억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를 했을 때는 주수를 많이 못 받아요. 정말 적게는 두세 주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받아봤자 20주, 30주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적은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어도 그 적은 주식의 수익률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공모주 매매법을 볼게요. 공모주면 그냥 공모가 나오면 그냥 다 때려서 그냥 공모 받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상장 이후에 급등할 공모준지, 급등하지 않을 공모준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를 노려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죠. 증권 방송을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무슨 장세? 무슨 장세라고 하죠?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죠? 유동성은 돈입니다. 돈.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려진 장세라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뭔가 경제가 엄청 좋고 실적이 좋아서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기업 실적 보세요. 대부분 안 좋아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들이 각국의 부양 정책을 촉진하고 돈을 푸는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막 풀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경기를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죠.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경제가 좋아졌을 때는 이미 주가는 고점을 치고 꺾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먼저 밀어 올리죠. 돈의 힘에 의한 장세. 바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의 힘에 의한 장세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의 자산 가격을 급등시켜요. 한국만 볼까요?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어때요? 급등했죠. 주식은 어때요? 급등했죠. 공모주 어때요? 돈 몰리면서 급등하죠. 가상화폐 급등했죠. 글로벌 자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리, 원자재, 쌀, 곡물, 은 이런 가격들 어때요? 원유 다 급등했어요. 뭐 때문에? 유동성. 돈 때문에. 돈의 힘이 많이 풀린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급등하고 공모주 시장으로도 당연히 돈이 쏠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공모에 참여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유동성 장세가 또 올지 몰라요. 그때는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성공률이 낮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공모주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요. 상장 예정 종목의 경쟁률을 주목해야 돼요. 경쟁률. 경쟁률. 경쟁률이라는 건 뭐죠? 천주를 모집하는데 만주 정도의 자금이 몰렸어요.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입니다. 보통 상장 후 급등할 수 있는 경쟁률은 500대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5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종목에 진입하면 돼요. 공모에 참여를 하실 때 보통 한 이틀 정도 청약을 받습니다. 첫날 경쟁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시간별로 경쟁률이 얼마다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률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측되는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면 상장 이후에 급등하겠죠.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 이후에 급등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1,000대 1이면요. 상장 후 급등 가능성 높죠. 2,000대 1이면. 아마 그런 종목은 상장 후에 상한가를 칠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냐? 좋긴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하지만 아쉬운 건 뭐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수는 적어져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는 약 500대 1 전후에 경쟁률 종목을 진입했을 때 상장 이후에 차익실현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주수라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받을 수 있는 주수가 적고 경쟁률이 낮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100대 1 정도 된다. 그런 종목은 상장 이후에 급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경쟁률을 찾아서 그 종목의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상장 예정 종목의 섹터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공모주는 공모, 상장 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상장을 할 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더 갈 종목도 상장 이후에 못 가고 꼬꾸라져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 공모주로 돈이 더 쏠리면서 급등해요. 시장 분위기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섹터가 중요해요. 섹터,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냐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떤 섹터가 주목받죠? 예전에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다가 약간 꺾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이라든지 AI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상장할 때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상장하면 웬만하면 참여해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뭔지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뭔지 그리고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한다면 그 종목에 돈이 쏠립니다. 이왕이면 뭐예요? 핫한 섹터를 해야죠. 핫한 섹터. 그렇죠? 핫한 섹터를 하시는 것.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그 섹터에 속한 종목이 상장을 한다면 그 종목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현금을 동원해야 됩니다. 최대 현금. 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신용, 미수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 정말 전문 투자자, 단기 트레이더, 스캘퍼 이런 투자자라면 신용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는 매수를 한 다음에 조급함이 너무 커져서 빨리 차익 실현을 못하면 굉장히 불안감이 커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혹은 장기간 횡보하면 너무 초조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웬만하면 신용, 미수는 쓰지 말고 본인 자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대출을 잠깐 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잠깐 쓸 거니까 잠깐 목돈을 마련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주식만 받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갚을 거니까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무조건의 최대 현금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500대 1,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주식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목돈이 묶이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2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만 목돈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주식은 몇 주 못 받으니까 나머지는 다 환불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실 때는요.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을 동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3억, 5억, 10억까지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공모주를 하실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현금을 최대 현금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2주 후에는 갚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공적인 공모주 매매가 가능하다고 봐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를 노리고요.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상장 예정 종목의 경쟁률, 경쟁률을 확인하세요. 500대 1 전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1000대 1, 2000대 1일수록 상장 후 급등, 상한가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주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률이 높은 게 좋지는 않아요. 경쟁률이 낮으면 주수를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장 후 급등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경쟁률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상장 예정 종목의 섹터, 현재 시장에서 핫한 섹터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현금을 동원하셔야 된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아주 성공적으로 공모를 받으시고 초반에 매도하셔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모에 참여해서 주식을 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뭐예요? 매도, 그렇죠? 언제 매도를 할 건데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당일 매도가 원칙이에요. 요즘에는 또 유동성이 풍부하긴 한데 또 변동성 장세라서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날 바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를 아려면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공모주들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세요. 며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상장 이후에 급등 출발을 하는데요. 그 급등을 좀 지켜내는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그 다음에 상장할 공모주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모주는 상장 당일 매도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당일 지수 분위기도 아주 중요해요. 상장을 할 때 당일 지수 분위기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는 알 수 없어요. 공모가 되는 날, 상장 날 지수 분위기 어떨지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횡보장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왕이면 상승장일 때 공모주가 더 오버슈팅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막 상장을 했는데 급락장이다. 그러면 그 공모주의 주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일 매도가 원칙인데 당일 지수 분위기가 중요해요. 근데 장일 지수가 너무 좋다. 그리고 공모주의 흐름도 너무 좋다. 그럴 때는 하루 더 오버나이트 하고 다음날 매도 타임을 잡아볼 수도 있는데 상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공모주의 흐름도 일단 급등 출발했는데 좀 지지부진하다. 그럴 때는 차익 실현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하시는 것도 좋죠. 공모주는 어쨌든 상장 직후에는 거의 다 급등하기 때문에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보를 받으시고 급등할 때 매도 그리고 끝이에요. 당분간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보시면 안 돼요. 단기 유동성 유입으로 가치보다 과도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대부분이냐. 99% 이상이에요. 99% 이상. 제가 진짜 공모를 하게 됐을 때 유망한 종목이 공모를 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을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저는 그 종목을 상장 후에 사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자, 공모가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장 적정 가치를 공모가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가가 1만 원에 결정된 주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만 원이라는 공모가는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두는 가격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딱 공모가는 1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죠.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1만 원 정도 받고 싶은데 너희들 어느 정도 살 의향이 있어? 그때 기간 투자자들이 막 몰린다. 그러면 공모가를 올리죠. 2만 5천 원 1만 2천 원 1만 2천 원 1만 5천 원 이렇게 올리고 만약에 기간 투자자들이 시큰둥한데? 이러면 7천 원 8천 원 낮출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모가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됐다고 해볼게요. 상장 이후에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200%까지 그럼 이 종목은 2만 원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부터 상한가를 또 갈 수 있어요. 그럼 2만 얼마까지 또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제 두 배로 출발해서 2만 원에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이란 주가 자체는 뭐예요?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만 원을 결정해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직후 2만 원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됐습니다. 이걸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좀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서 따라잡는 매수를 한다? 물론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엄청 리스크한 전략입니다. 제가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간 게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하실 때는요. 절대 크게 부러지면 안 됩니다. 반토막 계좌손실 수식간이에요. 하지만 그걸 만회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50%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걸 만회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100% 수익.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은 절대 부러지면 안 돼요. 조금씩 차근히 쌓아가셔야 돼요. 때문에 공모주가 상장 후 급등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위험한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상장일 거래 시작 후에 5분봉 저가 이탈 저는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5분봉의 저가를 이탈하거나 또는 5분봉 상 은봉 두 개가 발생했을 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한다. 어떻게 매도한다? 지정가로 매도해요? 가격을 적어서? 아니죠. 그럴 시간 없어요. 무조건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무조건 시장가로 매도를 합니다. 시장에서 사겠다 하는 가격으로 그냥 때리셔야 돼요. 상장일 거래 시작 후 급등했을 때 급등 출발 했겠죠. 거의 다. 5분봉 저가 이탈하거나 5분봉 상 은봉 두 개 발생하면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다 팔아 제낍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시초가 대비 주가가 높게 마무리될 경우 다음 날까지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일단 공모주가 상장해서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안 깨지면 조금 더 볼 수는 있어요. 다음 날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어? 다음 날도 괜찮네. 더 올라가고 종가로도 안 밀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보고 이렇게 며칠 정도 유도리 있게 보실 수는 있지만 공모주는 공모를 받으셨을 때 상장 당일 매도가 대부분 원칙입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상장한 다음에 급등했다가 바로 밀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급등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 관점 차익실험 관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공모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모주 단기 매매법은 상장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요. 공모에 참여한 다음에 차익실험을 하는 방법이에요. 강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링크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나와요. 그걸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강의 관련된 궁금증 그 다음에 지난 강의 보는 법 그리고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매도 타이밍까지 보고 있죠. 설명은 지금 거의 다 드린 거예요. 공모주가 뭔가 공모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성공적인 공모주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모주가 상장했을 때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차트를 통해서 봐야 조금 더 와닿겠죠. 제 강의는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사례를 보는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최대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 봐도 두 번 본 효과 하지만 반복해서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예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 봐도 열 번 봐도 내가 시간만 있으면 돈 들이지 않고 강의를 계속 볼 수 있죠. 제 강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 강의를 볼 때는 참 이해가 잘 되는데 해보려면 어려워요. 당연하죠. 한 번 보고 이해했다고만 해서 그 매매를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습 실전 대입 반복 그래야 냅게 됩니다. 한 번 보고 딱 냅게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제 강의를 보고 이해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보셔야겠죠. 이해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이라도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렇게 반복 반복 연습 연습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강의가 완전히 내게 됩니다.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공부라는 건 언제나 반복과 끈기 그리고 실전 적용 이 부분입니다. 공모주 매도 타이밍 잡기를 차트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핑거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핑거라는 종목을 한 번 볼게요. 이거는 5분봉입니다. 제가 아까 공모주 매도 타이밍을 5분봉으로 잡는다 그랬죠. 5분봉 상 저가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5분봉 상 은봉 두 개가 뗄 때 미련 없이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핑거 볼게요. 핑거 처음에 상장하고 급등했습니다. 3만 2천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공모가 두 배 이상에서 주가가 떠서 출발했고 그 이후에 급등하면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5분 상 은봉이 한 개 두 개 발생했죠. 그럼 이 위치에서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합니다. 조금 비싸게 팔려고 지정가로 걸지 마세요.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면 훅 밀립니다. 시장가 매도입니다. 시장가 매도 매도는 웬만하면 시장가 매도를 하세요. 시장가로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겠죠. 수익률은 매수가 대비해서 두 배 이상까지 몇 주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몇 주 받은 것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당일이죠. 당일 당일 낼 수가 있습니다. 은봉 두 개 뜨면 매도입니다. 다시요. 공모주가 상장했을 때 5분 봉상 저가를 이탈하거나 5분 봉상 은봉을 두 개 띄운다.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이 위치에서는 5분 봉상 일단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봉과 그 다음 봉의 은봉이 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 어떻게 매도요? 시장가 매도 시장가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도를 안 하셨으면 최소한 5분 봉 저가가 깨질 때는 꼭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5분 봉 저가가 깨질 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매도를 안 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아까 여기였죠? 매도 신호를 드린 게 여기. 아무리 못해도 5분 봉 저가가 깨질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을 때는 주가가 슬슬슬슬 정말 높습니다.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5분 봉상 저가가 이탈되거나 5분 봉상 은봉 두 개가 뜬다 라고 했을 때는 미련 없이 전량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공모주 단기 매매법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고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상장 후 급등하면 바로 치고 빠져야 됩니다. 다음 종목을 볼게요. 모빌릭스입니다. 아까 제가 모빌릭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빌릭스의 5분 봉입니다. 지금 계속 5분 봉을 보고 있죠. 상장 1 상장 1의 5분 봉이에요. 상장 1을 볼까요? 28,000원을 시작했습니다. 2배 떠서 출발했죠? 2배 떠서 출발한 다음에 또 급등까지 해버렸네요. 그 이후에 5분 봉을 볼게요. 은봉이 하나 발생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은봉 떴으니까 매도해야 되나? 아니죠. 제가 은봉 몇 개라 그랬죠? 은봉 두 개가 떠야 매도합니다. 은봉 두 개 은봉 하나에서는 매도하지 않아요. 5분 봉상 저가가 이탈되거나 아니면 5분 봉상 은봉 두 개가 뜰 때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보시면 5분 봉상 저가 이탈도 안 됐고요. 은봉도 하나예요. 기다려 보니까 양봉 떴네? 툭툭 다가면서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상한가죠. 상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상한가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고 다음 날까지 수익을 누려야겠죠. 상한가에 붙어버렸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 그 다음 날 갭상승에서 밀리더라도 일단은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있는 종목은 웬만해서는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강의도 특징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한가와 하한가의 의미가 뭔지 그때 어떤 내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봉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아요.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상한가로 붙어서 쭉 갔기 때문에 상한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로 끝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상한가로 끝까지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상한가 가다가 이렇게 깨지면 어때요? 이때 팔아야 돼요. 이러면 오븐봉상 은봉 두 개 툭툭 뜨면서 상한가 깨지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가 이걸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증권사에 스탑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러스 특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시장가로 자동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이 K증권사에도 스탑러스가 있고요. 요즘엔 많은 증권사에서 이 스탑러스라는 기능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탑러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3만원이면 내가 2만 9천원을 설정했을 때 2만 9천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자동으로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기능을 쓰시면 좋죠. 그 기능을 안 쓰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증권사 시스템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HTS 관련된 강의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우리가 많이 매매하는 MTS에는 많은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HTS PC를 통해서 HTS를 쓰실 때 그 HTS에는 정말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쓰는 증권사의 HTS를 마스터만 해도 실력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쓰시는 HTS를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어?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어요. 많이 쓰시는 K증권사 저 같은 경우에는 D증권사를 쓰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HTS의 기능은 정말 놀랍도록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엑셀을 활용한 기법 그런 부분도 다 HTS를 활용한 거죠. 자, 잠깐 이제 딴 얘기를 했었는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은봉이 하나 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아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누려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보시면 일단은 갭상을 했어요. 갭상을 하고 떴는데 여기서 은봉이 한 개 두 개 툭툭 떨어지네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가 돼야겠죠. 어떻게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시장가로 탁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오븐봉의 저가 여기가 깨질 때 이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죠. 이때도 매도를 못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주가가 밀렸네요. 이왕이면 고가의 매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팔아도 수익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더 높은 수익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MBT입니다. MBT 상장 이후에 급등 출발하고 쭉 올랐는데 은봉 하나 두 개 여기서는 어때요? 매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보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모주는 상장 이후 급등 출발 후 바로 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셔서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급등했을 때 아 이거 언제 팔지? 팔 준비를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공모에 참여하셨을 때는 급등 출발은 거의 확정적인데 급등 출발 이후에 매도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여기서 안 하셨을 때는 쭉쭉쭉쭉쭉 하면서 주가가 툭툭툭툭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다시 볼까요? 상장 후에 5분 봉상 저가를 이탈했을 때 혹은 5분 봉상 은봉 두 개가 떴을 때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미련 없이 매도하세요. 그렇게 매도했을 때는 재매수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매도하면 끝입니다. 매도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매도를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까지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후 주가 회복 기간인데요. 보통 상장 종목이 급등 후 떨어지면 회복되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물려버리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빅히트 엔터를 볼게요. 빅히트 엔터 상장했을 때 급등 출발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쫙 밀렸습니다. 언제부터 회복돼요? 이때부터 조금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장한 지 하나, 둘, 셋, 4개월 정도 상장 후 4개월까지 바닥을 치다가 그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상장 직후에 팔지 못하거나 여기서 매수를 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하방을 계속해서 맞을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 주가가 회복이 슬슬 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상장 후 주가 회복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장 후 그 종목을 살려면 3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반등을 보고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 종목 볼까요? 카카오게인즈입니다. 역시 상장했을 때 급등했어요. 점상황까지도 쳤어요. 하지만 상장 후 축축축 밀리더니 언제부터 회복돼요? 2월부터 회복됩니다. 상장 후 하나, 둘, 셋, 넷, 거의 다섯 달 정도 다섯 달 정도 지나야 주가가 그나마 조금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주에 물리시면 진짜 힘들어요. 급등 출발 후에 밀릴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공모를 받으시면 차익실활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SK바이오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상장 이후에 급등, 급등 했는데 쭉쭉쭉 밀려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죠? 상장 후 몇 개월이 지냈지만 회복이 안 됐어요. 이렇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1년, 2년, 3년까지도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문자를 보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장중이 이제 시황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